안녕하세요 파주 모먼트 가구 정메이저 호인나빠입니다 오늘은 저희 파주 모먼트 본사 매장에서 초역대급, 역대급도 아닙니다 초역대급,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이벤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 열이 받아서 저희랑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매장들이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쫓아오지도 못하게 제가 쇼파를 한 20조 가량 제가 섭외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두 조를 제가 섭외해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출장을 가서 모든 걸 섭외해 오려고 합니다 섭외해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매장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임시로 닫아요 모든 정직원이 가서 물건 섭외하고 제품 품목 다 정해가지고 와가지고 금요일부터 대차게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일단 두 종류 설명하는 거는요 전화로 판매 다 가능합니다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컨셉을 잡았어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20세트를 제가 잡아올 건데 품목이 다 돼 있어요 저희가 물건 직접 보고 전국을 가서 제가 섭외할 건데 페노모사 정품입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그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제품이고요 2월 제품이에요 2월 제품에다가 니폰 제품인데 제가 컨셉을 잡았어요 대부분 460만원짜리예요 제일 싼 게 280만원짜리고요 그만큼 원단, 가죽, 임팔라 원단으로 줄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가죽도 있고 니클라이너 국내 제작으로 멋있게 페노모사 맞춰가지고 300대 이상, 400대에 파는 제품인데 제가 거의 모든 제품을 제가 147만원에 제가 뿌리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제일 싼 게 280만원짜리고요 제일 싼 건 5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걸려들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대부분 보시면 360, 80, 400만원짜리예요 모든 제품이 근데 제가 147, 147만원에 낼 건데 제가 일사천리로 쭉 밀어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대대적으로 제가 할 건데요 그동안에 제가 출장 가고 직원분들이랑 가고 임시로 달아가지고 제가 모든 제품을 다 섭외해가지고 사진 촬영 다 해가지고 아예 갖고 와서 여기서 하거나 공간 하나 빌려가지고 하던 거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임시로 맛보기로 오늘 어제 오후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 갖다 놨는데 일단 빨리 선점하시기 좋을 거고요 다시는 이런 기회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낼 수 있는 건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제 모든 걸 걸고 처음이자 제가 마지막이 될 거 같고요 처음은 아니고요 진짜 좋은 제품 많이 했죠 거의 마지막일 걸 왜 이렇게 많은 제품을 정말 비싼 제품인가 아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나 분석을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왜 비싼지 그리고 판매 가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건데 제 뒤에 있는 제품이에요 까사 페르모사 정품이고요 얘가 2월 제품인데 제품 자체로는 380까지 팔았던 거고요 천연 통가죽 이태리 가죽 통가죽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펠이라 그래가지고 가죽 정말 좋은 거 쓴 거예요 이태리 코스모펠 오리지널 가죽을 쓴 건데 이게 뭐 그때 당시 왜 획기적이었냐면요 네 니클라이너도 되고 보시면 카우치도 있어요 천연 통가죽에다가 그래서 니클라이너 정말 편해요 이거 맨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거의 400만원도 팔고 380까지 팔았던 제품이고 이렇게 니클라이너인데 이게 통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통가죽인데 정말 편하고 이렇게 조절도 다 되기 때문에 괜찮고 디자인도 잘 나왔고요 색상은 거의 블랙으로 보이시는데 이게 아주 진 네이비예요 네이비 색상인데 아주 진한 색으로 나온 거고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제가 방송을 갑자기 한 거고 그리고 카우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카우치는 넓고 이게 정말 길지도 않고 딱 좋아요 사이즈 자체로는 이게 3천 나오는 건데 사이즈 딱 좋아요 4인용이에요 이게 3바디에서 3인용 아니고 4인용이 3천 사이즈 나오는 거고요 이 제품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카우치 방향이 일단 맞으셔야 돼요 카우치는 앉았을 때 좌형입니다 정말 비싼 제품이에요 첫 번째는 맞배기로 내가 147만원입니다 무조건 이사천리를 밀어붙일 거고요 또 바로 다음 물건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빨리 제가 하려고 해요 4인용의 천여 통가죽이고요 아까운 제품이에요 빨리 잡으시면 좋고요 저를 쌓아 보시겠어요 페르모사 정품의 모든 내용물은 다 이태리걸로 이태리 텐셜사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강포밴딩이나 S밴딩 자체를 다 이태리걸로 사용했고요 여기에 쓰이는 본드마저도 접착제 마저도 이태리걸로 다 사용을 해 가지고 칠환경으로 다 사용을 한 겁니다 세계적 추세긴 한데 우리는 이거 선점을 해 가지고 빨리 이런 걸 다 도입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칸이라는 제품인데 페르모사 정품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많이 팔던 거죠 많이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임팔라온단이에요 내가 말했죠 임팔라온은 숨도 쉬지 마시고 얼른 사치라는 거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가격 정말 아까워서 그래요 내가 이거 360, 380에 파는 거예요 근데 147만원 가격 묻지 마세요 147만원인데 그것도 좋은데 4인용입니다 3천 나오고 사이즈는 이게 양쪽 다 팔걸이가 다 자동으로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까지는 같이 드려요 일자만 360만원에서 388던 거예요 임팔라온단이에요 그리고 색상도 파란색 개통이에요 블루 색상 그리고 이것까지는 같이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포장 뜯지도 않았네 페르모사 정품이고요 다 밑에까지도 속지라고 그러죠 이것까지도 다 페르모사 정품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빼고도 360, 80, 80 하던 건데 같이 드리고 수트륨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트륨 아무 방향으로 놓으셔도 되는 거고 147만원 칼이라는 제품이고요 양쪽 팔걸 다 부딪히고요 각도 정말 편해가지고 이거 내가 대박 쳤던 제품이에요 근데 그때는 산화 원단이나 적대화 원단을 좀 썼긴 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임팔라 원단을 했고요 147만원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부터 대제적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460만원짜리 170만원 날려있는 것도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세한 건 내가 밴드 올리고 유튜브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주 모모트 가구 정매이죠 호리날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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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 of the RYAN fragen 안녕 감사합니다.